울산 정토사가 회주 추대식 및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전법포교 도량으로 사명을 다시 서원했습니다. 정토사는 지난 3일 고불문 낭독, 꽃다발 증정, 축하 공연 등으로 회주 덕진스님 추대 및 신임 주지 성심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회주 덕진스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새로 주지에 취임하는 성심스님을 잘 도와 정토사 발전에 헌신해주길 당부했습니다. 주지 성심스님은 회주 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사부대중과 함께 힘을 모아 정토사가 전법포교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.